촉진 등본본부 중앙에 발대식에 우리 한국가외방송 이렇게 참석했습니다. 박수 한번 보내세요. 저는 이제 한국가외방송 대표고 또 MC 고걸 작사 작곡에 대해서 전국에 한 230명 이상 이렇게 요소여서 전국 상담병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. 우리 김경경 우리 회장님하고는 지하고는 지금 안 지 한 10여 년 돼요. 직접 제주도에서 도움을, 이거 방어를 가져주셨네. 그리고 너를 물러서 이렇게 보내주세요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 그래서 고런 체제하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 타이틀곡 하고 싶은 내고요. 한 곡 함께 하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시 이겼습니다. 아님 그것이 그가 세월에 오직 대단한 한 주름이 짙어다녀서야 구향이 찾아났나 우리 곁에야 간날 열도니 내구향에 돌아가려 한다 자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. 우리 제주도 동산부 전교체 운동대회 중앙에 발대식에 여러분들 이렇게 바쁘신 분들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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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곁에야 반나절 거리 내 고향에 돌아가려 한다 내 고향에 돌아가려 한다 제주도가 유기농입니다 자연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맡고 이렇게 음식이 잘한 것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는 시간 갖기로 한 번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